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개구리알을 소개시켜 드릴건데 진짜 아닌거 아시죠? 왜 작아졌지? 개구리알이 개구리알은 원래 커져야 되는거 아닌가요? 왜 작아졌지? 작죠? 내가 물은 넣어놨는데 물 보이시죠? 물안에다가 넣어놨는데 왜 작지? 다시 넣겠습니다 왜 작아졌을까요? 왜 작아졌을까요? 왜 작아졌을까요? 알 수 없는 이유 제가 제일 아끼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다시 넣겠습니다 흠 뭐 잡아놨지? 탱탱글하고 늘고싶었는데 후 갑자기 물이 하나 둘 셋 보이시길 바래요 우와 우와 안돼 안보이셨죠? 제가 했잖아요 슈트로 잘 물기를 닦을게요 돌려면 물기가 없으면 좋겠죠 음 네 네 네 물기를 없애는 중입니다 보세요 물기를 없애고 있는 중이에요 네 물기를 다 없앴어요 쑥쑥 네 물기를 다 없앴어요 내 물기를 다 없앴어요 음 느낌이 좀 안보일 수 있죠 어떻게 만들까요?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탱탱탱탱탱탱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잘 보이시죠 아주 잘 보이시죠? 와 아 이 개불이 아이들은 잘 튕겨서 좋아요 잘 튕기면 재밌잖아요 슉슉슉슉슉 당구당구당구당구 당구를 쳐 보겠습니다 당구를 쳐 보겠습니다 연필이 당구최고요 당구를 쳐 보겠습니다 당구를 쳐 보겠습니다 당구를 쳐 보겠습니다 당구를 쳐 보겠습니다 이제 연필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잇 하나 둘 셋 에잇 너무 작아요 힘이 이렇게 이거만 되나? 너무 큰가?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거 아무것도 안 떨어졌다 한 번 더 푹 푹 푹 이제 초록색 떨어질거야 푹 푹 오오오오오오오 떨어질 뻔했는데 둘 셋 에잇 십당 푹 푹 푹 푹 네 두개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원래 제가 하고있는 장고보입니다 푹 에잇 빗나갔다 빗나갔어 푹 푹 푹 푹 푹 푹 푹 푹 뭐야 다음 것도 떨어졌고 하나 남았네 다른것 좀 죽고올게 푹 푹 푹 네 아까전에 그거를 죽고왔습니다 푹 푹 저 지금 총 3개를 떨어트렸는데요 총 3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푹 푹 acredite 푹 푹 푹 푹 푹 푹 푹 paid 푹 푹 푹 푹 음 그냥 문짝 틀면 얘가 떨어졌어요 와 적다 얘가 떨어지면 안돼요 개걸이 할 놀이 하나 알겠죠? 제가 만들어낸 놀이예요 좀 재미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전 근데 재밌어요 물기 없으니깐 되게 촉감이 좋아야 나 좀 물기는 남아있던 것 아주 촉촉하게 너무 수분이 많나요 우리 아래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전 촉감 좋아요 호호 만져보세요 우와 너무 촉감이 좋아요 이렇게 살짝 통통통 그렇게 하면 제가 옷에다가 한번 닦겠습니다 이티로 슝슝슝 다 됐어요. 너무 예뻐요.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개불이야를 갖고 놀아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좀 더 다음번엔 더 재밌는 걸 해볼게요. 그럼 안녕.